정말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왔구요 대구요? 아 대구 발음이 네 알겠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무슨 일 하시는데요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 하고 있구요 아니 뭐 나쁜 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에서 뭐요 좋은 일이 뭐에요? 네 초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아니 잘생겼어요 정말 근데 이런 얼굴이 좀 질려 오래 보면 잘생겼어요 정말 근데 같이 오신 저 웃는 분은 누구세요? 네 앞으로 결혼할 이제 와이프 아 와이프가 아니라 예비신부 네 맞습니다 언제 결혼해요? 예시장 잡아놓고 오오오 아니 근데 두분 다 선남손녀 정말 미인이시고 미남이신데 감사합니다 아니 둘 다 수술한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애나 보면 다 들통나요 네 얘기 안해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만났어요? 네 그쪽으로 가야 되겠네 친누나가 소개해줬습니다 친누나가? 예 친누나 친누나가? 나 옛날에 그래갖고 속았잖아 대타가 나와가지고 대타 아니에요 혹시? 진짜로 맞아요? 친누나가 직접? 대타 아니고 난 대타가 나와갖고 애 먹었잖아 자 그래서 어디가 맘에 들어요? 귀엽잖아 내가 볼 땐 머리끝을 할 것까지 다 이쁘다고 그럴 것 같아 이쁘죠? 착하죠? 섹시하죠? 아휴 죽여 애나봐 이제 알아 어떻게 알아 그걸 자 그리고 이쪽 남자분은 뭐가 마음에 들어요? 다 끝난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3년만 지나면 왼수가 된다니까 왼수가 자 우리 여성분이 바라는 상이 뭐냐면 돈도 적당히 벌어줘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여자를 위해서 뭔가 이벤트도 좀 자주 해야 되고 애는 몇 명 낳을 거야 근데? 네? 애기 몇 명 낳을 거예요? 하나 낳아야죠 왜? 나이가 있으니까요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 네 43이고 와이프가 이제 43 여성분이 몇이라고요? 41살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 돈이 많으면 돼요 저런 와이프를 얻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아니 본인은 제 나이 봐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 여성분이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 어 그렇구나 네 어 요새는 10년을 내려봐야 되니까 자기나 해서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런 시대에요 그렇죠 계산하실거에요? 계산하실거에요? 그냥 알아서 돈 놓고 가세요 저기 노래 시켜놓고 바로 갈테니까 바로 갑시다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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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무슨 노래 부를거에요? 아 진짜로 삐지시면 어떻게 해 아 농담인거를 진담으로 받아들시네 큰일났네 이거 방송 나오는거에요? 진짜로 아 나가는거죠 자 가봅시다 무슨 노래 부를거에요? 울랄라세천의 서축하늘 서축하늘? 네 쉽지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 노래를 못부르시면 만약에 반응이 썰렁하면 술 한병씩 다 불리기로 했어요 기다리셔야돼 계산하지 말고 기다려야돼 네 자 서축하늘 신부한테 한마디 하고 가야지 한마디 자 뭐라고 할거에요? 고맙다 사랑하고 네 알겠습니다 사랑해 자 박수 한번 치구요 여기까지 너네 호응해줘야돼 너희들 요쪽한테 수고사케 내가 수고사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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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번 불러보네 또 한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보는 얼굴이 부서져 들어오는 너희를 이젠 이젠 이젠도 견딜 조차 없게 날 널 버려두고 가지 사랑하는 걸 떠나가는 날 하늘도 슬퍼서 울어준 날 비 속에 떠난 나였음을 넌 알고 있는 듯이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은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제 언젠가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비 내리 하늘이 왜 그리 날 슬프게 해 흩어진 흩어진 눈물로 날 잊고 싶은데 야 에코가 없네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가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비 내리 하늘이 왜 그리 날 슬프게 해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 듯 가고 싶어 널 보고 싶어 꼭 찾고 싶었어 하지만 너의 모습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아직도 그 자리에 비가 오는 날은 난 항상 널 그리워해 난 항상 널 그리워해 너의 Connect 현 보습 아 어떡하면 좋아 삑사리만 놔도 넘길라 그랬는데 삑사리가 났어 어떡하면 좋아 자 술 한병씨 돌릴건데 몇팀 안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팀 다섯팀 밖에 안돼 자 둘이 사랑한다니까 결혼하신다니까 정말 축하드리고 딱 봐도 닮았어 남매같아 닮어야지 결혼해요 뽀뽀까지 해야돼요 뽀뽀 아까부터 많이 하는거같아요 뽀뽀한번 더 해보세요 한번 더 해보세요 아 맥주 돌려야지 뽀뽀뽀보지 말고 맥주 돌립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